요즘 아이들에게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면 혹시 키 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성호르몬 억제주사를 맞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김모 어린이. 최근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부모의 걱정도 덩달아 생겼습니다. 그 나이보다 성조숙증이 빨리 진행이 돼서 혹시나 키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또래보다 빨라져서 놀림감이 사실은 되지 않을까. 이 병원에는 성조숙증 검사를 받으려는 어린이들이 하루에만 40명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이 맞습니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여자아이의 경우 8살 이전, 남자는 9살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여아의 경우 8살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거나 남자아이의 경우 고한 크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경우 여자아이가 전체의 90%를 남자아이가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춘기가 너무 일찍 오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판이 조기에 닫혀버리니까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만큼 못 크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성조숙증 환자의 70%가 넘게 뇌종량 같은 질환이 발견될 수 있어 오히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키와 직결해서 병원을 찾는데 의료보험 적용 나이가 정해져 있는 데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호르몬 억제 주사가 최종 키를 키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만큼 사춘기 지연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